야 너무 센 거 아니야? 야 너무 센 거 아니야? 야 배가세요? 야 배가세요? 야 배가세요? 야 배야! 야 배야! 야 배야! 야 어디로 가? 어디로? 점점 죽음에 가꿔준 거지 않니? 점점 더 죽음에 한 건 나가서 걷지 않아? 아 나 뺏어 나 뺏어! 어떡해 어떡해! 아 이거 사단 났네 야 올라오다! 미사야! 문 닫아 문 닫아! 같이 어디서 빠져나가요 야 근데 지금 꼭! 꼭 불회할 거야? 꼭! 스킬을? 뒤에 까치형이 많이 너무 많았어 너무 대장처럼 불긴 했어 이 조직은 대장이 필요 없어요 남자들은 다 자기네 끼가 하려고 그래 사실이건 사실 이 언니가 제일 나쁘네 버리는 게 아니라 따로 가는 거지 그럼 물려면 안 됐지 아 XXXX 지금 우리를 믿어? 우리끼리야 우리가 잘하지 우리가 오래 못살아 살면 만나지 맙시다 운명을 받을 수 있을지 야 XXX 살기 힘들다 진짜 명복을 빌자. 어? 명복을 빌어!